그..금일의 메뉴 물냉면 좀 뿌연거 같다? 어..어휴.. 물냉면 사삼겹살 아..좋았고 물냉면에 삼겹살 시켜보았습니다 맛있겠군 조합이라도 좋아 사삼겹살 아..아.. 아.. 아이 고맙습니다 음.. 아..근데 유튜브 채팅창이 맛이 가가지고 카피 으쩍... 으쩍.. 으쩍.. 으앗.. 아 근데 물 냉면이 이렇게 물이 많았나? 일동많은 가꼽만 아 이거 24시라가지고 기본적인 건 다 파는 것 같아 계란은 맨 처음에 먹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게 좋다던데 상추 상추 쌈장 단무지 이거랑 이거랑 된장찌개하고 반찬옥 세트고 게임이 뿌여먹었던데? 아닌가? 원래 이랬나? 아, 맞아. 된장찌개 밖에 내놔야겠어요. 여기 놨거든. 저도. 저번에. 시킨 거 있잖아요. 갈비. 갈비. 아니었네. 진딱하고. 그리고 상했어. 하루 지나니까 상해서 먹고 먹었어. 하루 지났다고 상했어. 하하. 먼저. 하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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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맛있고. 맛있고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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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